자 우리가 액세스 토큰을 얻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리프레쉬 토큰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우리 액세스 토큰을 얻었으면 그 토큰을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살펴봐야겠죠 그것부터 하고 리프레쉬 토큰은 나중에 봅시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API 액세스 토큰 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데 한번 칼린더의 리스트를 한번 접속을 해 봅시다 자 여기 라이브러리로 가셔서 칼린더 구글 칼린더 API로 간 다음에 여기에 API Explorer로 가고 거기에서 칼린더 리스트 점 리스트라고 하는 API로 갑니다 그 다음에 authorize and execute authorize and execute 하면 이 API의 주소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거 엔드포인트라고 하죠 자 그리고 거기에 key라고 되어 있는 요것은 우리가 oauth가 아니라 key 방식으로 접근할 때 사용하는 값이고 얘는 그걸 사용할 수 없고요 자 이렇게 주소를 카피한 다음에 일단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이렇게 key를 쓰시면 안 되고요 뭘 써야 되냐면 이걸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ccess token이라고 하는 key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ccess token을 물음표 access token은 예 여기에서 access token 이 값을 카피해서 이것을 붙여넣기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 헤더 값으로 authorization 이라는 헤더에 bearer 라고 하는 값으로 그 access token을 넣고 API 접속하는 방식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call이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call 마이너스 h 헤더라는 뜻이죠 authorization bearer 그리고 여기에다가 access key를 입력합니다 자 저는 access key를 잊어버렸네요 이런 건 어디서 저장해놔야죠 자 여기는 key 값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한 칸 띄우고 우리가 접속하고자 하는 API의 주소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접속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쓰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?